여긴 전라도 광주 그리고 임곡역이 있는 강변대관 입니다. 맛집으로 선물이나 있구요. 지금 저쪽 건너편이 아 벌써 지금 점심시간인데 차량들 되게 많이 와 있어요. 반찬이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요런 반찬들이 있습니다. 콩나물, 요리조림, 소란, 김치, 새우. 새우를 넣어놨네. 무구조림을 특이하게. 오랜만에 등장합니다. 안삐삐. 이 앞에서 물을 심어 가지고 직접 시래기를 직접 만들고 아 그래요? 큰 가마수도 없고. 가마수도 데다가? 아 직접 다 얘기하시구나. 여기가 지금 옆에가 상수 모으구역이라 물이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안됩니다. 시래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잘 녹네. 녹아. 고기보다 오히려 그냥 시래기하고 국물, 술 드신 분도 해장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